아!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자석식 케이블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 레드빈에서 새로 나온 자석식 케이블은 기존의 제품들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. 이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게 옆으로 꺾여져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축 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걸리적거리거나 툭 쳐 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기역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장점이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퀵차지 3.0까지 지원돼요. 또 이렇게 1.8m로 굉장히 긴 아이도 있고 또 20cm짜리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도 있어 가지고 보조배터리 연결할 때도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. 근데 사실 요즘에 웬만한 케이블들은 앞 뒷면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자석이 아니더라도 꽂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진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 이런 멀티포트 충전기 왜 써요?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충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쓰는 기기들이 포트들이 다 제각각입니다. 마이크로 USB, 라이트닝, 그리고 USB 타입 C 이런 애들 각각 충전하려고 케이블도 바리바리 갖고 다니고 멀티포트 충전기도 갖고 다니고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 커넥터만 준비해 놓으면 마이크로 USB, USB 타입 C, 그리고 라이트닝 단자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케이블 하나만 갖고 다녀도 요거는 마이크로 USB에요. 요렇게 충전되고요. 노트8도 요렇게 하면 그냥 바로 충전이 되고요. 페이스트 차지까지 지원이 되고요. 또 아이폰도 그냥 요렇게 하면 충전이 됩니다. 케이블 하나로 모든 거를 그냥 다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요게 생각지도 못한 객분이네요. 또 이렇게 짧은 거 하나 보조 배터리 연결해 놓으면은 어떠한 기기가 됐던지 간에 케이블 하나로서 전부 다 연결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. 지금 커넥터가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딱 요렇게 세 개밖에 못해 봤는데요. 요 커넥터만 자기가 가진 기기 수만큼 사가지고 전부 다 때려 박아 놓으면은 충전할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착착 붙는데 요걸 반대로 요렇게는 이게 안 붙더라고요. 요게 단자 생김새를 봐도 반대로 하면은 작동이 안 되게 생겼는데 그걸 방지하려고 일부러 자석에 극을 똑같이 해가지고 아예 붙지를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단점. 이 조그마한 커넥터 하나에 지금 보니까 7,000원 정도로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때려 박기에는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죠. 요거 조금 아쉽고요. 참고로 케이블도 현재 한 15,000원 정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직 하루밖에 안 써봤습니다만은 요러한 자석 케이블들이 조금 불안정한 애들이 가끔 있어요. 저도 지금 방금 요 아이폰이 지금 이렇게 연결해도 충전이 안 돼가지고 요 커넥터를 한번 뺐다가 껴더니 지금 다시 작동이 됐거든요.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길에 여러분 또 링크를 아래다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엣 들어가세요.